아름다운 빛의 대륙 루시온 그 중심에 뿌리내린 빛의 나무의 신성한 빛이 루시온의 평화를 수호하고 있었다. 하지만 붉은 눈을 지닌 마왕 다이몬이 나무의 빛을 소멸시키고 암흑의 힘으로 루시온을 지배했다. 사람들은 빛의 소생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으나 다이몬은 루시온을 파괴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멸망에 가는 루시온을 되살리기 위해 영웅들이 빛의 무기를 들고 다이몬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루시온의 운명이 달린 대전투! 영웅들의 목숨을 건 격두 끝에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지축을 기운드는 대폭발이 일어나고 마침내 전쟁은 종결되었다. 패배한 마왕은 종적을 감추고 마왕의 저주로 영웅들은 영원한 잠에 빠졌지만 오직 빛의 무기만이 남아 루시온을 평온하게 지켜주었다. 하지만 빛의 무기가 호련히 사라지게 되고 그 틈을 타 루시온은 또다시 암흑이 침범했다. 빛의 후예여! 찬란하게 빛나는 무기를 찾아 루시온의 운명을 구원하라! 버스 부르!